안녕하십니까 쏘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마마 걸린 어린아이를 마마 귀신과 협의하여 목숨을 구한 어떤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양에 사는 어떤 선비가 볼일이 있어 영남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어느 시골 객사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들이 마마에 걸려 위독하다며 거절하고 집안에 들이지 않으므로 객사에 딸린 전방에서 묻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온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소. 그 말을 들은 선비가 이 집주인이 문전에서 거절하고 들이지 않아 사람을 낭패하게 하더라고 하니 노인이 말을 이었다. 주인이 무례한데다 형편없이 나를 접대하고 또한 성의도 없는지라 지금 그 집 자식을 죽이려 하오. 죽인다는 말에 깜짝 놀란 선비가 되물었다. 어떤 점이 섭섭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자의 집에는 산꽝에다 쇠고기 곶감 등 먹을거리가 지천인데도 꼭꼭 숨겨놓고 내준 일이라곤 없었다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오. 선비는 그제야 그가 마마 귀신임을 알아차렸다. 그건 참으로 미워할 만하군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도 깜박하고 내오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생이 내일 아침에 얘기해서 그 음식들을 내오게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앉아 그것을 먹으면 이 또한 객지에서 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이는 특별히 용서하여 원래대로 놓아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선비 말을 따를 수 없소. 선비가 또 굳이 노인에게 부탁하니 비로소 허락하고 갔다. 새벽에 선비가 주인을 불러 아이의 마마 증세를 물어보았다. 듣기 직전입니다요. 내가 댁의 아이를 살려줄 것이니 내 말을 따를 수 있겠소? 그럴 수만 있다면 선비님 말하시는 건 뭐든지 따릅죠? 댁에 산꽁이 있지요? 있습죠. 쇠고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곶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답하는 주인의 기색을 보니 꿰뚫어보듯 하나하나 알아맞히는 게 그저 신기하고 놀랍다는 표정이었다. 당신 아들의 병이 위독한 까닭은 이런 좋은 음식들 때문이오. 그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끓이고 구워서 자기에게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마 귀신이 화를 내기 때문이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즉시 쇠고기 국을 끓이고 꿩을 구워 음식을 만들고 또 곶감을 내다가 두 개의 상을 차린 뒤에 내게 알리시오. 선비의 말을 듣고 주인이 황망히 음식을 차리고 또 떡도 쪄서 상 두 군데에 나누어 차렸다. 주인은 정성을 다하여 차린 뒤 선비에게 알렸다. 선비가 곧 방에 들어가 주인에게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고 상 하나를 한쪽 벽에 위패 없이 차려놓고 또 한 상은 자기 앞에 차려놓았다. 자리에 앉은 선비는 수저를 들어 누군가에게 먹으라고 청하는 신용을 하고 자신도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병으로 누워 있다던 아이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아버지, 어째서 나한테는 꿩고기랑 쇠고기랑 곶감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위패 없이 차린 상의 음식을 집어주려고 하니 무겁기가 태산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상은 그냥 두고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가 주었더니 아이는 언제 아팠느냐는 듯 평상시와 다름없이 음식을 먹었다. 선비는 연겋 후 십여 차례 술잔을 들어 빈 위패에 평소 수작하듯 올렸다. 한참 뒤에 선비가 배부르고 취하여 말하였다. 이제 그만 상을 물릴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빈 위패 앞에서 상 아래로 수저가 떨어지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의 병이 갑자기 호전되더니 안정을 되찾았다. 주인은 놀라는 한편 기쁜 나머지 눈물에 겨워 어쩔 줄 몰랐다. 선비를 영험한 사람이라고 여긴 남자가 절을 올리며 조금 더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며칠을 더 유숙하기로 하였다. 그날 밤 꿈에 노인이 또 나타나 선비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미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었으니 당신도 내 부탁을 들어주어야겠소. 선비가 들어보자고 하였다. 나는 본래 영남 어느 고울의 사람이오. 죽어서 마마 귀신이 되요. 지금 이 지방에 마마를 퍼뜨리고 다니는 중이외다. 죽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니 나의 대상을 치를 날이 임박하였소. 내 아들들이 장차 대상을 지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바빠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소. 우리 집이 길가에 있어서 당신이 이번 길에 지나가게 될 것이오. 우리 집에 들러 내 말을 전해주면 다행이겠소. 우리 아들들에게 이번에 제사를 지내지 말고 며칠 뒤 다시 나를 잡아 제사를 지내면 내가 마땅히 가서 흠양할 것이라고 전해주오. 나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암흑에, 암흑에, 암흑에요. 그 아이들이 비록 이번에 내 제사를 지내더라도 내가 가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 외다. 당신이 이 말을 전해준다면 매우 다행이겠소. 돌아가는 길에 알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댁의 자제들이 혹시라도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그렇구려. 내가 옛날에 밭 하나를 사두었소. 내가 생시에 자주 앉아있던 뒷벽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반문서를 그 구멍에 넣은 뒤에 벽을 바르고 거기에 문서가 있다는 것을 그만 잊었소이다.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아이들이 그 문서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소이다. 원래 밭 주인이 우리가 그 문서를 잃어버린 걸 알고 장차 소송을 걸어 다시 빼앗을 계획을 꾸미고 있소. 우리 아이들이 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가서 이 말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찾지 못하던 문서를 기둥 구멍에서 찾도록 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당신 말을 믿을 것이오. 예, 그렇게 하죠. 선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노인은 거듭거듭 부탁하고서 떠나갔다. 선비가 길을 가다가 그 집에 이르러 들어보니 과연 노인이 말한 바와 같았다. 이에 그 집의 노비들이 거쳐하는 곳에 잠자리를 얻고 그 노인의 아들들을 만나보려고 한즉 내일이 대상이라 손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선비가 다시 제사 전에 꼭 만나야 한다고 하자 그 노인의 아들들이 비로소 들어오라고 하여 용건을 물었다. 꿈 속에 그의 아버지가 한 말을 선비가 자세히 이야기하니 노인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매우 놀라고 의아해하며 황당무게하게 여겼다. 선비가 그 노인의 모습을 말하고 또 새 아들의 이름을 대니 점차로 믿는 것 같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의심을 떨쳐버리지는 않았다. 선비가 다시 기둥구멍에 반문서를 숨겨놓은 이를 말하자 노인의 아들들이 즉시 발라놓은 종이를 떼고 보니 과연 거기에 있었다. 비로소 선비의 말이 황당무게하지 않은 줄 알고 서로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들들이 선비를 맞아서 후이 대접하고 가족회의를 열었다. 대상 날에 비록 아버지의 영가가 강림하여 흐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았으나 제사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드디어 제사를 지내고 다시 몇 달 뒤에 나를 잡아 선비가 말한 대로 대상을 지냈다고 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후반에 살던 인방이 편저한 천예록이 모본입니다. 김동욱, 최상은 교수님이 공역한 천예록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속미술문화재단, 대전시립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역사의 강펀치를 먹인 전염병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 양반들의 의식주와 신분에 따라 다른 의복을 빌렸습니다. 강일수, 한현희가 연출한 2019년 MBC 수목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과 정태유, 신경수 연출의 2011년 SBS 수목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지역앱문화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여러 형태의 잡기잡신들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웅도, 장승업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크라우드픽, 픽스타, 핀터레스트, 크리바트코리아, 팩셀스,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이메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